경주고래 1300m 국산 6등급 경주인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서 8번 가랑여왕과 안쪽에서 5번 오대박 빠른 출발을 보였고 외곽에서는 11번 머제스틱 뷰티도 선두권 그룹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8번 가랑여왕과 바깥쪽 11번 머제스틱 뷰티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5번 오대박과 1번 댄싱 블레이즈, 바깥쪽에 3번 태권 붕붕도 선두권 그룹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11번 머제스틱 뷰티가 선두를 보상했습니다. 안쪽에 8번 가랑여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그 뒤를 7번 라파축제가 3위권까지 손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1번 머제스틱 뷰티와 8번 가랑여왕, 그 뒤를 바짝 뒤쪽 보이는 7번 라파축제까지 선두그룹 형성하고 있습니다. 3마리 뒤쪽에서 약 3마신 뒤쪽, 5번 오대박, 안쪽에서 1번 댄싱 블레이즈가 각각 4, 5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위변동 없이 11번 머제스틱 뷰티와 8번 가랑여왕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7번 라파축제가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11번 머제스틱 뷰티와 바깥쪽 7번 라파축제, 안쪽에서 8번 가랑여왕이 3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5번 오대박이 거리차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11번 머제스틱 뷰티와 7번 라파축제 두 마리의 쌈으로 좁혀졌고 안쪽에서 3위권까지 올라서는 5번 오대박까지 11번 머제스틱 뷰티와 7번 라파축제에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5번 오대박이 2위권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 11번, 7번, 5번 3마리가 앞섰고 여기에 10번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11번, 5번, 10번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경주였던 제3경주 11번 머제스틱 뷰티 결국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게 됐습니다. 초반 선두그룹에서 자리를 잡은 11번 머제스틱 뷰티